한국의 대곡이니까 다들 집중하도록 해 알았지? 자, 이름이 2는 4 너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곱셈이죠? 곱셈 구구단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자, 그럼 상단으로 넘어가 볼까?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재밌죠 한국의 남자라고ja There's nothing hereid There's nothing hereid 알았지? It just wasn't the sa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희 잘 잤니? 주희 잘 잤니? 주희 잘 잤니? 주희 잘 잤니? 주희 잘 잤니?